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의 새로운 기능 슬리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네마스터를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초기 화면에서 키네마스터가 버전 5에서 이와 같이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16대 9로 하고 화면 비율이 나와 있죠 16대 9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위로 올려서요 사진 배치 이게 또 이 메뉴가 5.0에서 초기에 보다 또 바뀌었네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랜덤에서 이 랜덤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진이 움직여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사진 길이가 여기 나와 있구요 저 같은 경우는 시버트를 해놨어요 장면 전환 길이도 여기 나와 있네요 장면 전환 길이가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약 1.5로 그대로 놔두는게 편합니다 이게 1.5가 적절합니다 프로젝트 블러기는 해당이 없으니까 여기선 하지 않구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를 합니다 다음을 터치해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슬립이란 기능은 동영상에 해당됩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 화면에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몰디브의 야자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야자수가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사진이고 영상이고 그 뒤쪽은 이와 같이 어떤 아가씨가 요가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슬립인 기능은요 슬립인 기능은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 터치하면 여기에 요것이 슬립의 아이콘입니다 슬립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움직여 동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변경한다고 해놨죠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좌우의 끝점이 끝점과 시작점이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립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은 반드시 이 동영상을 잘랐을 때 앞자리에 온 뒷자리에 나온 가운데를 자른다던가 잘랐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터치해 가지고 터치해 자르겠습니다 잘라 보겠어요 이 가위 있죠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터치해서 앞쪽을 잘라 보리겠어요 야자나무 있는 것을 잘라 보리죠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틀리면 요걸 터치해 보겠어요 그럼 이 화면에 보세요 요가 하는 화면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이 파일을 동영상 클립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메뉴에서 요란 것이 생깁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생기죠 그 중에서 슬립 아이콘을 터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걸 서치하니까 슬립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좌우로 움직이며 동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을 변경한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도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점검을 해서 그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타임라인에서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보세요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요가 하는 화면을 나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다시 야자수가 나오도록 하려면 길이는 똑같아요 그대로 길이는 똑같으면서 야자수 시작하는 이전부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플레이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적점을 이렇게 놓고 혹은 끝점을 이렇게 갖다 놓아도 돼요 끝점에서 예를 들면 끝점에서 이렇게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자문부터 끝점에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부위자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화면이 바뀌었죠 이게 슬립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줄여 보겠어요 줄여 가지고 가위를 터치해서 가위를 터치해서 뒤쪽을 삭제해 보겠어요 플레이네드 오른쪽을 트림이죠 이걸 터치해서 뒤를 삭제했습니다 그럼 요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이 화면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립을 선택해 볼게요 슬립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보세요 모니터해 보세요 모니터해 보시면은 지금 몰디브의 그 야자수가 나와 있죠 이것을 아까 그 묘가하는 장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타임라인의 이 동영상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좌우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에 딱 갖다 놓고 요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한다던가 혹은 끝점에 가서 어디에서 끝나게 한다던가 이렇게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시작점을 여기 와서 요렇게 했어요 자 요렇게 해 보겠어요 시작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된 상태에서 플레이 하면은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일단 자른 것을 얼마든지 다시 그 원 비디오에서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꾼 것을 이렇게 바꾼 길이가 있죠 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이걸 대신에 이거 대신에 다른 데를 다른 동영상을 가져올 때도 사용하기 필요합니다 그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는 이걸 터치합니다 상단에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파워 디렉터에 가서 저는 다른 것을 터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바깥치기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다른 화면을 정황한 길이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슬립 정확하게 키넷마스터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드릴께요 자 이게 초기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소식 있죠 현재 이 새로운 소식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두번째 보면요 신규 기능이라고 나와요 신규 기능 여기에 읽어보면 슬립 기능을 활용하여 트림감 구간 내에서 비디오 클립을 조정하세요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립 기능을 이용하면 트림 자른거에요 슬립 기능은 반드시 자른 상태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르지 않으면 트림이 자른거에요 슬립은 적용 안돼요 트림 컷 잘랐어요 앞에 나온 뒤 잘란 길이 내에서 동영상 클립의 구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립 교체 시에 미리 타임라인에 추가되어 있는 클립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구간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해놨죠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면 우측에서 슬립 매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립은 손가락의 앞뒤로 밀어 위치를 조정하여 슬립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도 자세히 그림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이상 키너마스터의 새로운 기능 슬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